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종인씨 얼굴을 여러분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들, 궤적들이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나 아니면 안돼, 너희들은 잘 몰라, 내가 최고야 저는 그의 얼굴에서 오만과 자만과 심술과 불통을 보게 됩니다 보궐선거를 치르는 동안 김종인씨가 안철수씨를 대하는 것에서 저는 참으로 놀라움을 검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인씨와 안철수씨 사이에는 현재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2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넌 안돼 라고까지 김종인씨가 안철수씨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넌 안돼 라고 김종인씨가 황교안씨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황교안도 안되고 안철수도 안되고 홍준표도 안되고 그러면 김종인이 결국은 2017년에 대권 선언을 했다가 11일 만에 접은 것을 두고 보면 자신만이 대권 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안철수씨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기한 부분 그러니까 선거 승리에 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덕담이라고 해줄 만한 법도 분분한데 정말 야멸차게 안철수씨를 몰아붙이고 비난한 걸 보면서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궐선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고민이 있습니다 김종인씨의 안철수 배싱 안철수 때리기를 보면서 앞으로 대선도 있는데 왜 저렇게 그 집 우물 마시지 않겠다고 침을 뱉어버리는 일을 나이 80줄에 떨어선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보궐선거 내내 4.7 보궐선거 내내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김종인이라는 인간의 바닥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기 때문에 그냥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래 그것이야 좋은 거니까 서로 그렇게 아마 저는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놈 저놈 힘을 다 모아야 된 것이 그렇게 선거판이지 않습니까 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불과 41.1%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홍준표 24% 안철수 21.4% 유성민 6.8% 심상정 6.2%였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를 더하게 되면 45.4%입니다 두 사람의 단일화가 됐으면 문재인 후보를 4.3%로 눌렀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와 유성민이 단일화가 됐다면 52.2%를 얻었습니다 문재인의 41.1%보다도 무려 두 자릿수다인 11.1%로 권력을 가졌을 겁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은 제 19대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당이 불리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지 저는 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씨는 안철수 씨와 완전히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안철수 씨 입장이라도 김종인 씨가 정권을 갖고 단일화 협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모멸감을 안철수 씨에게 해버린 겁니다 20년 정도의 연하에 정치인에게 그렇게까지 야멸차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김종인이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륜이 있고 뭐라고 하더라도 톱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나 김종인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이 정권을 갖는 순간 안철수와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윤 후보는 깊이 숙고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는 철부지처럼 생각하는 이준석이나 노출을 보면서 노역을 숨기지 않는 김종인이나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판단한 것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절대 생각을 해볼 수 없는 것이 일종의 동킹호테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관철 있게 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100%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거죠 저는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번 이준석의 출행량 정국 유람의 가장 권언적인 이유는 자기가 강하게 밀었던 김종인 정권 허용이 물 건너간 것이다고 그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나머지도 일부 요인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윤 후보의 흔들기를 이 방송 저방송 다니면서 나불나불거리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윤 후보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치하 5년을 종식시키지 못하면 좌파들에 의해서 거의 영구직근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일화가 되고 야당이 힘을 똘똘 뭉치더라도 3구 대선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선거제도 자체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불구진 그 선거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도주로 고쳐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준석과 김종인 행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2월 1일자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은 상왕과 중입병에 걸린 당대표라는 글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에게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에게는 김병준 씨와 동급인 상임선대위원장 자리와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자리를 줬는데도 이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준석 대표는 모든 권력을 김종인에게로 외치면 그만두겠다고 생떼를 뿌리고 있다 중입병에 걸린 청소년 같다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당의 주인이 되고 나서도 만년손님처럼 행시하는 김종인 씨와 비슷하다 김종인 씨와 이준석 대표가 부린 최악의 몽리는 올해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둔 압도적 승리로 이끈 야권 연대를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할 뜻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고작 5% 안팎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박빙의 대결을 펼친다면 안 후보의 출마가 정권교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스텝은 아마도 그때부터 꼬이지 않았을까 누가 밀지도 않았는데 꼬인 스텝을 밟다가 저절로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문화일보의 허민 전임기자 지적도 바로 이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김종인의 몽리와 윤석열의 구상입니다 핵심은 김종인은 이들 세 사람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김종인과의 접점 자체를 만들려 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만이 선대의 원톱으로 배타적 권한을 갖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1인 권력 제재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보했다 우선 전략가이자 원로인 김병준과 손잡고 적절한 데 2.2030 젊은 표를 개량해서 홍준표와 화해한 뒤에 막판에 안철수와 야권 통합 단일화를 이뤄서 성리를 굳히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 윤석열은 김종인 원톱 선대위가 대권 레이스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홍준표 안철수와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내내 우려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의는 간대 없고 온통 정치꾼들과 야바위꾼들이 난무하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한국인들이 그들 지하에 살아야 된다면 그때는 그들의 영구직권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